도시와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멸종위기 동물이죠. 수달이 서울의 하천에 최소 15마리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 번식으로 새끼를 낳은 수달 가족도 있습니다. 김희태 기자입니다. 수달 한 마리가 눈밭을 등굴고 있습니다. 한참을 놀더니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화려한 서울 도심 야경을 배경으로 한강 둔치를 이리저리 헤매는 수달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멸종위기 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수달 15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 여의도 색강을 비롯해 탄천, 중년천 등 일대에서 수달의 서식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수달의 주요 활동 시간은 어두워지는 시간대부터 날이 밝아지는 다음 날 오전까지였습니다. 1974년 팔당댐이 완공되면서 한강 이남으로의 이동이 끊긴 후 수달은 자취를 감췄는데 지난 2016년부터 탄천 등에서 강간이 목격돼 왔습니다. 배설물에 수달 유전자가, 내장에 유전자가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신선한 수달 배설물들을 채집을 해요. 분석을 해낸 거죠. 그랬더니 15마리가 현재로서는 사는 걸로 평가가 된 겁니다. 탄천과 성내천 하류에서는 일가족으로 보이는 수달 5마리가 확인돼 자연 번식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주변에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흙과 바위 등으로 둔치를 바꾸면서 수달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달라진 겁니다. 서울시는 수달을 발견하면 돌을 던지거나 고암을 지르지 말고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개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 산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우태입니다.